내가 방해하지 말라 그랬지. 우리 애서가 니들 반으로 들어왔다고. 야, 너 여기 들어온 진짜 목적이 뭐냐? 원하는 만큼 날개를 달아준다고 했었죠? 이 공유체가 되길 원합니다. 계획을 당겨야 되겠다. 준비해뒀겠습니다. 최학, 뭐? 최 사장, 이름이 최학보라고. 그러냐, 제발! 현재 이때였지. 지탄명은 진짜야. 조화하시죠. 붙잡고 있어. 어디냐고! 가! 내 사로운 벌린다! 거대검사님. 꼭 시켜. 이번엔.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리고,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. 자리를 변함시키지 않는다. 탈의 아름다운 벌린다. 치킨스로 되기! 어떻게 그가 있으면 나에게 예를 possibe. 혹시 그가 있을 것 같지?